내 거리 이곳을 이렇게 다시 찾아옵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중둔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이 죽음아 교회다 여전히 죽음아 교회가 광화문 영가였어요 여러분 노래는, 음악은 사람을 선하게 하죠. 굉장히 감성이라는 것으로 상대와 내가 하나되게 한다.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악이라는 건 하나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저 아줌마처럼. 그리고 아줌마처럼. 네? 너무 강한 부정은, 강한 공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김광석 형님의 그대를이라는 노래예요. K-POP에서 2012년도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노래고요, K-POP으로. 이게 1991년도에 나왔던 노래죠. 그날들은 1991년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있던 분들은 굉장한 감성을 자극시켰던 노래입니다. 김광석 형님의 노래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 대한 변신이라든가 누구의 아픔을 글로써. 그러니까 로미에, 로미에 했던 분이죠. 노래로. 감성을. 자, 우리 마키아 출연 준비되셨나요? 자, 엘리펀트 파워. 컴인. 네. 여기 앉으면 되나요? 그럼요. 그럼 저기 앉을까요? 진행해 주세요. 진행하라고요? 좀 쉬게 해요. 에너지 달리님 같애요. 어떻게 지내요?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볼 수가 없는데? 저기 보시면 돼요. 굳이 봐야 돼요. 아니 뭐 어떻게 뭐. 오늘 어떠셨어요? 관리는 지금. 오늘이요? 네. 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은사해 주셨네. 오늘 관리는. 어. 전보다 더 마음껏 했던 것 같아요. 테라피. 진짜 테라피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거.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손님들이 어때요? 거기 손님들이요? 여기 손님들. 여기 손님들? 음. 어떠냐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관리했던 샵하고. 네. 여기서 관리하는 샵에 손님들이 어떠냐고요. 본인에 대하는 태도나 어떠냐라는 거예요. 음. 그 이전 샵에서도. 대하는 태도는. 다들 매너는 좋으셨거든요. 음. 그럼 진상과. 블랙과. 네. 어. 본인한테 화이트 손님이 구별을 했었나요? 제가요? 네. 음. 조금은 구별했어요. 너무 원하시는 게 많은 분들. 좀. 제가 훈련시키고 전달하고 하는 게 뭐예요? 훈련시키고 전달하는 거예요? 블랙이 와도 받는다고 믿어요. 진상이 와도 받는다.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 마키아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음. 어. 이런. 주제를 하나 던지면 1년도 넘어요. 저 친구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봐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지만 그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정신세계가 깊을수록. 네. 그런 이상적인 게 더 좋다. 네. 이상적인 건 현실적인 거니까. 각자의 생각을. 각자의 생각을 존중은 하지만. 어. 그 생각이. 어. 장사나. 그런. 단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은. 결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면은. 네. 잔소리쟁이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와서 가르켜 보세요.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지. 물론 방송을 매일 하는 거는요. 그냥 외로워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외로워서 하는 거죠, 외로워서. 그냥 혼자 보고 혼자 기름을 감기고. 그리고 그 혼자 봤던. 그냥 혼자 찍었던 영상을 또 봐 나오고. 그리고 잠이 들고는 없죠. 이런 사람은 제 영상이 틀어져 있어요.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어요. 사람도 대신할 수 없고. 돈도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은. 어떤 인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인은. 사물을 통해서. 어떤 인은. 도구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하지만. 외로움은. 이길 수 없는. 비가 오면 외롭고. 눈이 오면 외롭고. 외로움의 기준 자체는. 기준 자체는. 서로가. 각자만이 다르지 않을까요? 서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허쉬 초콜릿이. 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부분적인 걸 한 거죠. 저는. 페레르 로시가 더 좋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 가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비 오니까. 날구지한다는 얘기들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이해 시키려면. 1년 걸려니까요. 나중에. 카톡으로. 알겠어요. 어. 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맞선자 처음 배우실 때는. 그런 프로페셔널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좀 집중하세요. 네. 어. 배우는 것 보다는. 네이버나. 어. 자기한테 맞는 것. 보는 것. 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고. 듣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뭘 배우기 전에는. 어. 매체나. 정보를 통해서. 습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런 기본 지식 없이 가서. 뭘 배운다. 어.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잡으세요. 그리고. 기본을 아셔야. 배워도. 어. 남들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모지를 사용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근데. 모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근데. 혼자 연습만 시켜. 그건 배우는 게 아니죠. 노가다죠. 노가다. 자기 몸을 버리는 노가다. 마사지를 선택하실 때는 여자를 만지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누군가를 만지고 싶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시작. 그게 남자는 여자든 간에. 무조건 시작이다. 근데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마사지는 존중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마사지를 해 주는 사람을 존중해야.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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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